청바지 주일 네, 오늘은 청바지 주일입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원 23장 23절이야 35절이 본문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맙시다 우리가 가평에 있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걷다 보면 허영의 시장, 베네티페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신실씨가 함께 들어갑니다 허영의 시장에는 수많은 화려한 전시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그 물건을 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신실씨는 묵묵하게 그 시장을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러자 상인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싶은 거죠? 영어로 What will you buy? 당신들은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신실씨는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라는 진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요 We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잠원 23장 23절에서 인용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정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가 유명한 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응수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진리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들에게 언어에 장난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침묵으로 응수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빌라도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의 알아두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공자님은 평생 그 도 그 진리를 깨우쳤다고 고백하신 일이 없습니다 육아와 함께 동양사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노자와 장자사상은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도다 진리다라고 보았고 이 도는 뭐냐 무위자연 곧 인위적 행위가 없는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자연의 법칙은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노자나 장자는 아무런 대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고대 유명한 서양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리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포스트 모던 사상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주의의 철학을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리라면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대적 가치관이 불러왔던 혼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하는 우리 시대의 모든 청년 구도자를 향해서 다시 들려줘야 할 중요한 말씀 자 오늘 잠원의 말씀 솔로몬 왕의 유명한 충고를 다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원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십시오 By the truth and do not sell it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 진리가 존재한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 진리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리를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금서 마태보금 13장에 보시면 마태보금 13장을 하나님 나라 진리의 장 유명한 챕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보금 13장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죠 유명한 비우죠 자, 보화가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다 이 보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는 보화가 묻혀있는 이 밭을 샀습니다 좋은 판단이죠 잘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보금 13장에 이어지는 비우 가운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우가 있습니다 자,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라, 사기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 값진 보화, 값진 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금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만 하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발견한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이 온다면 이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사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진리의 의지에서 평생을 사시기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가 추구한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진리가 과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유명한 바울의 설교 이거 모르면 교회에서 간첩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그의 말씀은 구원 받은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암송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10편 119편 160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진리를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리를 산 다음 할 일은 뭘까요? 둘째로 이제 그 진리를 팔지 말고 잘 지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진리를 팔지 말고 잘 지켜 사용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진리를 팔지 말고 잘 지켜 사용합시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다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러역정 순례의 길 그 길을 추적하다 보면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여 타락자가 된 혹은 다른 말로 배도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러역정 순례의 길에도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타락자가 혹은 배도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20절과 21절에서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우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줘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런 사람들을 배도자 혹은 타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자문서에 보시면 진리를 다시 팔지 않도록 배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팔지 않기 위한 혹은 우리가 배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 첫째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대인 전통적 가정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전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정하면 자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우산과 같은 존재예요 우산 우산이 우리를 보호하죠 비바람, 눈보라에서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산 밖으로 나가면 눈과 비, 바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다음 세대들의 성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또 가끔 읽기도 하는 십 개명 이 십 개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상호간의 윤리를 다루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거기 첫 번째 개명이 5개명이에요 5개명, 다섯 번째 개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는 인생의 마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개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팔지 않고 지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교훈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기뻐할 일로 여러분이 효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지침이에요 진리를 팔지 않고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지침 부모를 공경합시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성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서는 성적 유혹을 경계하는 많은 교훈이 가르쳐집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저 음료는 깊은 구동이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 음료는 자문서의 음료는 성을 사고파는 여인들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매춘업소를 드나들게 됩니다 요즘엔 매춘업소 드나들지 않아도 전화기 가지고 얼마인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유혹이죠 한 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성적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중독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 결혼 생활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이방의 라이프 스타일, 이방의 우상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었던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도 훗날 자신이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그가 빠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적 일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히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또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속히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 결혼하고 부부의 적극적인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을 유혹시키려면 결혼 안 한 여기 청년들이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좋은 짝 만나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셔야겠죠 자 오늘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싱글들 여기 오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 주세요 빨리 결혼하세요 다 같이 시작 빨리 결혼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의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성적 의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의 적극적 성생활이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참원 5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성경은 적극적인 부부의 성생활로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영적 삶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세 번째 마지막 지침 그것은 알코올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알코올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알코올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청년의 가장 커다란 유혹의 하나는 알코올, 그 술입니다 저는 술 그 자체를 성경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술을 금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는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약용으로 포도주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술의 노예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삶,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절제할 자신이 없다면 술을 금하는 것이 거룩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의 잠원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가 바로 이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29절에 보면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심지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33절 이하는 우리가 술에 잠길 때 술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리얼하게 경고합니다 이건 술에 중독된 사람이라야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34절 35절은 더 재미있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둥둥 뜬대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얼마나 알코올 현상을 리얼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술로 폐가 망신한 이웃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진리를 지키고 팔지 않는 인생을 위해 알코올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종종 크리시안 중에도 신앙인 중에도 알코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곳에 취해보지 못한 때문이다 더 좋은 곳에 취하면 저질로 취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에베소스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 따라서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을 극복하려면 성령에 취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아미는 사람들이 크리시안들을 향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할 뿐 진리를 팔 생각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진리를 바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한때 미국의 인기 가수였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저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레암의 동력자가 되어 한평생 백살이 넘도록 찬양을 부른 분 조지 베벌리 쉐아 옹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노래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진정한 청소년 청바지 뭐예요? 청소년은 바로 지구촌의 미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않는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홍보와 선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만 붙들고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수많은 미혹이 유혹이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않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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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